27년 전, 평창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학을 유치하겠다며 땅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대학을 지을 게 아니라면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산자락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건립 사업 현장입니다. 2017년 말, 공사비 미지금 문제 등이 생기면서 공정률 95% 정도에서 멈춰섰습니다. 대학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 현장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철문이 서 있습니다. 대학 건립이 추진된 건 1997년입니다.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은 성금으로 산 땅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한 학교 법인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시작된 공사는 3년 만에 중단됐고, 2012년 수원여대가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수원여대는 2016년 말 교육부로부터 평창 캠퍼스 건립 승인을 받았지만, 1년여 만에 개교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립을 서두르거나 사업을 접고 땅을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비가 투입된 상황이어서 사업 중단은 어렵고, 관련 소송들도 마무리 국면이어서 재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학 측은 조만간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평창군을 직접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하고, 향후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